비꿈치 이빨 왜 이래? 이빨 왜 이래 이빨? 여기로 들어가 있어 일로와 응 기운 좋아 오 눈 풀렸어 바닥이 뿅 가네 더 눌러줘 여기 보면은 목이 있잖아요 여기를 주물러주면은 얘가 눈이 풀려요 시원해? 눈이 감겨 여기도 귀 귀가 약죠 귀 해주면은 뿅 갑니다 근데 무겁다 너 아리형 들고 있는 것 같아 귀여워 안녕 언제까지 해줘? 인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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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